자 마지막으로 불편을 채는 사랑이 정포를 끄고 아까 영도의 겉과 검거가 있었는데 사랑보다 음상에 방송을 왜 버져도 겉과 검거가 보면서 계속 끄고 겉과 포옹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뜨거운 박수를 해주십시오. 영도씨 보이는건가요? 한 번만 더 박수 해주세요. 한 번만 더 박수 해주세요. 하나 둘 셋 자 두 분이 더 박수 박수 해보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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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